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 지난 방송에 우리가 이재명 특집을 했어요. 네. 오늘도 역시 이재명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체포동의원 부결 이게 계속 역시 일파 만파인데 민주당 안에서 색출 작전이 계속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때 예상했지 않습니까? 몇 명, 두세 명 나오면 누군지 색출할 수 있겠지만 10명 이상 나오면 색출이 어려워서 개딜들이 미치려고 그럴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에요. 10명 정도가 아니라 38명.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아. 지금 돌고 있는 명단이 사실 별로 근거도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약간 이재명 대표 심기에 거슬린 듯한 얘기한 사람은 다 싹 다 모아서 리스트를 만든 것 같은데 되게 웃긴 게 그 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당사들이 당황하면서 해명을 했었거든요. 문자도 보내고 우리는 체포에 대해서 당의 반대 의견을 냈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더니만. 댓글도 달고. 네. 하루가 채 안 가서 이 비명계가 입장 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은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것만 보더라도 비명계 의원 가운데 한 서너 명 가까이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기억나는 워딩이 엎드리지 않으면 다음 체포 동의안은 가결시킬 거다. 이런 지금 워딩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개딸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서라도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미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렇게 공격하는 거 좋지 않다. 자제의 목소리를 냈는데도 개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리가 없죠. 제가 최신 버전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은 언론에 공개했던 게 명단만 있었는데 번호까지 써서 지난번에 수사했던 검사 리스트 만드는 것처럼 고르기까지 해서 지금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다음에는 아마 가겨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표결을 앞두고 비명계 의원들이 조직적으로 표를 모았다라고 하면서 매우 민주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전에 표하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표 단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리고 누가 뭐라 했냐면 친명계에서 이탈자는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말도 하면서 협박을 했는데 이런 거는 그럼 민주적이냐. 그리고 개딸들. 개딸들은 어떠냐. 개딸들은 비명계한테 계속 문자 보내면서 전화하고 그러면서 부결에 투표하라고 협박을 했고 그리고 협박 문자까지 실제로 막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민주적이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김남국 말대로 비명계끼리 연락을 돌렸다. 이러면 이게 민주적이지 않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민주적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라는 설도 있겠지만 너무 내로남불이 심한 것 같아요. 모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개딸들을 그때 저희가 한번 간단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움직이는 힘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철저하게 그냥 대중심리로만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중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념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공통된 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외부의 적이 없으면 내부에서밖에 적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마 분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이탈표에 관한 움직임들은 감지가 됐었어요. 그전에 사의제라는 티문 모임, 민주주의 4.0 이런 모임들이 부지런히 모임을 가졌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됐는지 누구죠? 이해찬. 이해찬 전 대표가 원로들을 쫙 소집해서 한번 또 단속도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이번에는 이탈표가 안 나올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부교시켜주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일을 할 거다라고 그게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이번에는 미뤄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탈표가 안 나올 거다라고 저도 예측을 했었죠. 우리 성재준 대표도 176표 찍었죠. 저 예상했잖아요. 한 3번 바꿨는데? 아닙니다. 계속 틀리는 쪽으로 갔어요. 아마 제가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마지막 기억에는 158이라고 하지 않았나. 아하 또 이렇게 빠져네. 감사합니다.